여기에 천부경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성전 천부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천부경을 공부하게 되고 천부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부경은 일부의 위작설도 있습니다만 환단 고개를 놓고 광단사학이다, 제야사학이다 혹은 민족사학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양쪽 지정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 또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나와 있는 천부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족 역사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사상적인 입장이고요 셋째는 개인 수향적인 입장입니다 선행연구 중에서 최근에 탁월한 안목으로 아주 힘도 있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연구자가 계십니다 안경전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시죠 안 이사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천부경에 대한 말씀을 일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한민족의 소위경전이다 천부경은 9000년 전 황국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우리 민족의 경전이요 인류 창세의 역사와 한민족 9000년 사이의 국통명을 바로 세우는 인류 원형문화의 원전이다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조화와 만물 창조의 법칙을 1에서 10가지 수로써 드러내준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천부경은 삼신상제가 천지의 주권자로서 내려준 통치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다 발표자가 여기에서 다른 설명을 한다면 사주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천부경의 유래와 초기의 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우리는 천부경의 전성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초기는 황국배달당군조선 삼성조 시대입니다 중기는 당군조선 이후부터 조선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는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천부경의 연구소를 천부경의 전성 시기를 개관해 본다면 인물로 개관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다면 천부경의 전례에 관한 천부경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운초계연수라는 인물에 매달려 시작부터 매달려 있습니다 운초계연수 선생은 1864년부터 1920년에 살았던 역사적인 다시 말합니다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운초계연수 선생은 1916년 미왕산 석백본에서 천부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7년에 경성에 있는 서울에 있는 당군교에게 당신이 이 천부경을 발굴하게 된 경위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죠 이른바 개연수 기소라고 합니다 당군교에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21년 그들의 기간지인 단탁의 개연수 기소를 공포하게 됩니다 선행연구들의 천부경의 역사를 천부경의 전성을 천부경의 전례를 다루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바로 이 대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초계연수 선생은 당신이 모양산 석백본 천부경을 발견하기 이전에 1911년에 환당고기를 발견합니다 환당고기 안에는 태백일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소도경전 본원에는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문이 들어있습니다 천부경의 전성 시기를 새 시기로 낳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후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후기 중에서도 제가 대한제국부터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1911년에 환당고기가 발간됐지만 환당고기 법리에 보면은 운초계연수 선생이 당신의 스승 해악 2기로부터 태백일사를 천부경을 전해받았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해악 2기 선생은 1848년에서 1909년까지 역사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천부경 전성 가정의 후기는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라고 본 발표자가 임시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강단사학이든 제야사학이든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만 머물러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만 머물러 있는 까닭은 저들이 천부경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당고기를 위수로로 부정하기 때문에 1번은 제께두고 2번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부경의 역사를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성 가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저희들이 시대 구분해 놓은 세 가지의 전성 시기 정기, 중기, 후기를 모두 아우르는 9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아우러 살펴봐야만이 진정한 천부경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고 발표자는 죽어도 의심 없이 믿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한낭고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9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후기 전성 시기에만 머물러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낭고기에는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성 가정이 파편적이지만 곳곳에서 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할 일은 이러한 파편적으로 늘려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의 국민들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적응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부경의 유래와 전성 가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이 저번에 이 밑바탕에는 환당고기가 깔려 있습니다 환당고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천부경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주어서 끼워서 맞춰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천부의 어느 의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가 무엇이냐 사전에는 천부는 하나님 즉 삼신상제 혹은 천자가 내린 부어다 정표다 공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천부는 상천부명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나라 위에 있는 삼신상제가 내린 그러한 부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천부경의 전성 가정부터 먼저 보죠 자료 적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당고기 태백일사 제5건 소도경준본에는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부경은 천재 환인이 황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거리다 천부경은 천재 황국 구전지서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성 과정에 관해서 이보다 더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보다 더 명시적으로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글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천부경은 구전된 글입니다 천재 환인의 황국 때부터 구전된 글입니다 구전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있는 것이 구전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전이겠죠 그러나 구전의 의미라는 의미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비밀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천부경이 어떻게 해서 전성되었는지 그 초기 과정의 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황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거리다 누구로부터 구전되었느냐 초대 안파에 간 환인 이후 역대 천재 환인들을 거쳐서 7세 지율이 환인에까지 전성되었 것이 초기 3분의 1가지의 천부경의 전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천부경의 전성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짧은 문장에서 천부경의 유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뒷부분을 띄어내버리고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죠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황국 때부터의 거리다 더 천부경은 천재 환인 때의 거리다 천재 환인 때의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천재 환인 때 초대 안팎의 환인이 어떤 식으로든 천재 초대 안팎의 환인으로부터 시작된 거리다 천부경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본 발표자는 있습니다 어떻게 환국 초대 안팎의 환인은 어떻게 해서 이 글을 받았느냐 조금 전에 우리는 천부의 의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천부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즉 삼진상제에 의한 상천부명이다 이것이 바로 저는 천부경의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한 논문에는 천부경은 하나님이 부축한 경전이다 하나님이 증거한 경전이어 하나님의 상스러운 경전이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안경전 상생문화 이사장님께서는 천부경은 삼신상제가 천지의 주권자로서 내려준 통치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천부경의 기원이라고 천부경의 유래라고 생각합니다 천부경의 기원을 살펴봤고 천부경의 초대 초기의 전성의 정도 보았습니다만은 내친김에 배달국 시대에 천부경이 어떻게 전성되었는지 한번 봐보시죠 초대 안패견 환천제로부터 시작돼서 7세까지 전해졌던 천부경은 배달국 초대 환웅천왕 거발한 환웅에게 전성됩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상공유사 고소선조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천부경 세계다 환인 천재께서 천부경 세계를 주어서 환웅에게 그 환웅에게 물이 삼체를 데리고 가서 신실을 깨치고 배달국을 열었다 이것이 배달 상공유사 고소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환당국이 삼성기 상편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환웅께서 천부인과 천부와 인을 지니고 신시에 도우봐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다 이 밖에도 환당국에는 삼성기 하편 태백일사 제상건 진시봉기 등등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갑자기 천부인을 들리게 했을까요? 천부인이 바로 천부경이기 때문입니다 박용수 고소는 천부경의 해독과 원형사상이라는 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반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나님이 환웅에게 구슬로 전성한 경전이다 삼공유사는 천부경을 천부인이라고 기록했다 천부경은 하나님이 부추관 경전, 하나님이 증거한 경전, 하나님의 상스러운 경전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일부 학자들이 이 내용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본 발표자는 이 논문의 결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 자체는 이 논문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 자체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길도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는 글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다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더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발표지의 파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부경은 배달국 초대에 그발한 환웅에게 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웅천왕은 바로 당신의 신하인 왕병을 출납하고 천왕을 보좌하는 관직인 신지혁덕에게 천부경을 문자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지혁덕은 내용이 이렇게 있죠 환당국의 신시본기에 보면 환웅천왕께서 또다시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셨다 신지혁덕은 문자를 창안하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다가 사냥터에서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사슴 글자 일명 녹도문을 발명합니다 그러자 환웅천왕께서는 다시 명합니다 환웅대성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선으로 내려오신 뒤에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천부경의 문자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록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천부경이 문자로 기록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천부경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부경의 구전전성의 시대가 끝나고 기록전성의 시대가 열렸다 천부경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별한 입행이 없는 한 영구적인 전성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천부경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전성 내용이 문자 기록부에다 오히려 더 구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천부경이 잘못 전해진다면 그 오류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경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되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환웅천왕께서는 천부경을 어떤 식으로 역사했을까요 저는 환당국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하는 이 내용을 참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전해온다 환웅천왕이 이곳에 순응하여 머무시면서 사냥하여 지사 지낼 때 풍벽은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 진상하고 우산은 북에 맞추어 둥글게 춤을 추고 운산은 백명을 칼로 무장시켜 제다랍에 늘어서서 지켰다 상장님께서 천재를 올리러 산에 가실 때 의장이 이처럼 성대하고 엄숙하였다 이 산의 이름이 불함이다 지금은 완달이라 하는데 그 음이 비슷하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국가적인 대사인 천재 때 신화 중에 가장 으뜸인 풍벽이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가지고 진상을 합니다 그 천재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간에 우산은 북을 맞춰서 둥글게 춤을 추면서 대중을 독려하고 운산은 백명의 칼로 무장시켜서 그 성수렴을 지키는 가운데 풍벽이 천부경을 진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천부경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부경의 역할이었다면 저는 천부경은 배달시대의 통치 경전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배달시대의 위정자들은 적어도 황국시대에서는 제왕들끼리 이렇게 천부경이 전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달시대에 오면 제왕들끼만 아니라 신화들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천부경을 전수하기 전성해두기 위해서 아주 어떤 담당청이 돼가지고 또 향유청이 돼서 함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환당국이 삼한 강경경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부 선생이 그때 윤노리를 만들어 환영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초대 환웅대 신지혁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위치다 자부 선생은 침오천왕 당시 태벽산 사선 중에 한 명으로서 신교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윤노리를 만들 때 만든 위치 중에 하나가 천부경을 난리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배달국 시대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천부경을 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은 환국 시대에서 시작해서 배달국 시대를 넘어서 고조선 당군 왕검에게 전성되었습니다 삼신상제님께서 천재를 지내셨다 왕검께서 지극히 신성한 덕성과 성스러움을 개만 인자함으로 능히 선대 환인 환웅성교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계승하시니 그 공덕이 높고 찬란하게 빛났다 왕검께서는 신시 배달의 법도를 되살리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다 천부경이 배달시대의 통치경전이라면 그 배달시대를 이어받은 소위 말해서 개천 입구간 당군시대의 천부경은 당군시대의 하늘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곧 천부경을 개성했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당군조선은 천부경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을 개국한 당군조선을 개국한 당군안검은 백성들 앞에서 공약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백성의 뜻을 들어 공법을 산노니 이를 천부라 이뤄노라 무로 천부는 만세 불분의 기본 경전이오 지극히 지극한 존원성이 담겼으니 범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당군세기 1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기록에서 보다시피 당군조선은 천부경을 공법으로 삼았을 정도로 당군조선은 천부경의 나라였습니다 신교시대, 여기서 신교시대라는 황국배달당군조선을 묶어서 신교시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신교시대의 제천행사의 근간은 잘 아시겠지만 천부경입니다 이 천부경이 바탕이 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초대환웅께서 어떻게 천재 때 천부경이 진상되었는가를 봤습니다마는 그 신교시대의 천부경은 역할은 그 후에 부여의 연고, 이거는 중기 전성시대 이야기입니다 부여의 연고나 4만의 10월 3일제, 예메계, 무천, 고구려, 동맹 요나라의 요천 등 10월 제천행사로 이 신교시대의 제천행사가 이렇게 개성하고 발전됐을 때 그 바탕에는 바로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 중기 때의 그 국가적인 행사가 바탕이 됐던 것이 오늘날 개천질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천부경의 전성은 사실은 현재 진행입니다 적어도 신교시대의 천부경은 제천행사의 근간으로서 천부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군조선시대의 천부경의 전성의 현장으로 몇 곳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상제에게 천재를 지내는 장소로서 우리 신교신앙의 삼신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는 소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소도라고 하죠 국자랑을 가르치는 사부 유의자가 11세 단군 도해에게 11세 단군 도해에게 이렇게 헌책을 합니다 헌책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배달의 실로 환웅천행의 신시개천일에 백성을 모아 전의 도로서 계율을 세워 구해였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시구는 역대 성교들의 조명으로 기록하였고 온 세상 사람이 병이 없어 저절로 장소를 노리고 흉년이 없어 저절로 넉넉하여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 덕하가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어떤 곳이든 흥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선소도를 성역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헌책을 합니다 그러자 11세 도해 된군께서는 그해 10월에 대시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시고 환웅상을 모십니다 그런데 그 환웅상의 모습을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단수 아래 환하이 앉아계시니 환웅상이니 마치 진신 한 분이 원형 무해한 마음으로 손에 천부인을 쥐고 계시는 것 같았다 누전에 대원인을 그린 길을 걸어놓고 명언을 거발하니라 하셨다 적어도 당군 시대에 천부경의 권위는 이 정도였습니다 대시전에 환웅상을 모시고 그 환웅상에서 바로 천부경을 읽어냈습니다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보죠 같은 도해 11세 당군 도해 시전입니다 3월에 산 남쪽에서 삼신께 제사를 지낼 때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재문을 지어 초재를 지내시고 이날 밤에 특별히 술을 하사하시어 백성과 함께 돌려가며 드셨다 모든 위기가 끝난 뒤에 누대의 정각에 오르시어 천부경을 논하고 삼일신고를 강론하시고 오가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살장을 금하고 잡은 것을 놓아주며 옥문을 열고 거지에게 밥을 나눠주고 사형을 없애라 나라 안팎에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까지 오면 적어도 당군 조선 때 11대 오면 천부경의 권위가 가장 절정에 올라와 있고 또한 가장 절정이자 또한 바로 이 천부경이 백성들 속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마지막 천부경 전생의 마지막 현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 위나 당군 때 일입니다 16세 위나 당군 때 인근께서 구환족의 모든 왕권을 연고탑에 모이게 하여 상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낼 때 환인천재, 환웅천왕, 치우천왕과 당군안금을 배양하셨다 5일간 큰 연애를 베풀어 백성과 함께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 천부경을 노래하며 마당받기를 하셨다 적어도 당국시대 중기인 16세 위나 당국 때 오면 이제는 천부경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며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삶을 일기며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공법으로서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인근과 제왕이 함께 더불어 같이 천부경을 노래하고 마당받기를 할 정도로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에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기록이 적어도 현재까지 전하는 당군조선시대에 가는 마지막 적어도 문헌사로에서는 천부경에 가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더 이상 16세 이하의 당군조선시대는 천부경에 가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부경은 삼신상경님으로부터 내려앉아가지고 환인천재로부터 환웅천왕 다시 역대 당군 그리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하는 적어도 후기 중기 후기에는 모르긴 모르게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백성들 속에서 숨지고 살아있는 천부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무엇입니까 천부경은 상천부명이다 부신이다 천부경은 신교시대의 경전이다 천부경은 세 번째 반복합니다 삼신상자가 천지의 주권자로서 내려준 통치섭리를 샘포한 경전이다 천부경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천부경은 하나님 즉 삼신상자가 황국 초대 안팍인 환인에게 내려준 가르침이다 즉 천명의 부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의 초기 전승 과정을 큰 사건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황국 초대 환인 천지 안팍한 이후에 7세 환인에게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배달국 초대 커발한 환웅에게 전승되었고 커발한 환웅천왕 때는 신지혁덕이 창안한 녹도문으로 천부경이 기록하면서 문자기록시대가 열렸다 천부경은 배달국 천재 때의 기물로서 천부경은 배달국 시대의 통치 경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자부선생이 만든 윤노리를 통해서 천부경이 널리 백성들에 베풀어지도록 위정자들이 함께 노력했다 당군조선시대에 와서 초대 당군안검은 천부경을 전 백성들 앞에서 공법으로 삼는다고 공략했다 천부경은 신교시대의 제천행사의 근간이다 따라서 천부경은 중기로 내려오면서 부여의 영고 이하 여러 제천행사에서 하나의 바탕으로 근간으로 자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부경은 11세 당군 도회 때 국선소도 성역혁 작업에서 환웅상을 봉환하면서 겨우도 그 환웅상 안에서 천재를 지낸 후 천부경을 강론하고 환웅상은 장음한 그 모습을 앞에서 천부경이 뒷배경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6세 위나 당군 때는 영고탭에서 천재를 지낸 후 5일 동안 연애를 베풀고 천부경을 노래하며 백성과 더불어 천부경을 노래하며 마당가길을 할 정도로 천부경은 이제는 제왕들의 그러한 가르피노소 더 나아가가지고 백성과 함께 숨쉬고 살아있는 그러한 천부경으로 작용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나님 즉 상신상재가 천지의 주권자에서 내려진 통치섬유로서 한국시대 역대 환신자로부터 구전전성되었다 배달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고 당군조전시대에는 만 백성의 공법으로 공포되어 대중화되었다 감사합니다